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요. MBTI 결과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진단지를 했잖아요. 진단지만 할 수 없는 게 자가진단입니다. 그래서 시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다르게 진단하면 성격이 다르게 나오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진단한 것과 한번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같이 한 번 호흡해서 내가 확인했을 때는 진단보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시간인데 결과 해석입니다. MBTI는 네 가지 선호 방향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외향형, 내향형, 감각형, 직관형, 사고, 감정, 판단, 인식형입니다. 이 네 가지...